흐으 악외우 아뇨아뇨아 나의 딜량주작을 보여주마 나의 딜량주작을 보여주마 얍 dia ig 날uitar everyone 이상 ㅋㅋ 솔직히 저거 녹음할 때 웃으면서 했냐구요? 아유 나 무표정으로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난 진지했어 무표정으로 한게 더 웃겨 음역대가 웃음기 없이 가능하냐고요? 아니 근데 웃으면은 정확하게 녹음이 안 되니까 진지하게 발음이 잘 들리게 내가 살아있는 짱하다 생각하고 현타 안 왔냐고요? 딱히 오진 않았네요 추임새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현타가 오진 않습니다 난 서다리모니까 어제 제 캐릭터 중에 제일 세요 What is the meaning of 심이다? 심이다? I don't know 심이다? Who is it? I don't know 심이다 What is it mean? 심이다가 뭐지? 모르겠습니다 악센트가 재밌다고요? 땡큐 아 저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외국 사람이 있었거든요 직원 중에 외국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밥 먹다가 그 새우 얘기가 나왔어요 새우 요리를 좋아한다 그랬나? 그래서 아 나 알지 알지 새우 새우 이러면서 제가 아 아이노 아이노 슈림프 슈림프 막 이러니까 되게 웃겨 했어 좋아했어 근데 발음이 재밌대 귀엽다고 했어 그때 아이노 아이노 슈림프 슈림프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? 어떤 느낌일까? 나는 한국인이라 잘 모르겠어 나는 한국인이라 외국인의 입장에서의 마인드를 느껴지는 발을 모르겠어 아쉽다 슈림프 아니었냐고요? 또 그냥 슈림프 아무튼 몰라 나 그때 아 저 슈림프 슈림프 알지 뭐 이러면서 편하게 그냥 했지 알지 알지 거 새우 아닌가 잉? 이런 느낌이었다고? 하하하하하하 아 그런 느낌이었다고? 아 습니다 하는 거 심이다 라고 들었다고요? 아아 아아 아 호마 때문에 돌았죠? 네 뭐 호마 호마 뭐 있다면서 아니야? 흠 다른 비경이야? 흐흐흐흐흫 뭐 그런 거야? 그런다 이재 아아 아니 괜찮아 어차피 수관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필요하고 어 너니? 어 아닌데 흐흐흐흐흐흐흐흑 클레? 클레밖에 없는 거야? 진짜야? 너 수갑 엄청 많이 필요 했는데 어디 갔어? 사풍이랑 뜻을? 보상받은 뒤에 물어보길 잘했다고요? 토마의 낚시능력을 함께 볼까요? 니나 주마에서 낚시를 성공하면 20%의 확률 바로 물어서 물어버려 달려버려 두바이 오요 오 두개 살 수 있네? 필요 없지 않을까? 백술창인 상자에서만 나온다고요? 으유 정말 갈지도 못하게 이게 레어템이라고? 까드 꺼 저런 게 바로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? 갖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거 아냐 아 나 같이 하고 싶어 이거 우리 두 개만 더 모으면 할 수 있어요 두 개면 상자 두 개만 까도 되잖아 변 손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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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주네? 평범한 건 안 줌? 이런 이거 하면 딱 되겠다 이거 이런 기믹들도 은근히 많네. 아우 반가워요. 토마토 오로요의 재사용 대기시간 3초 감소. 때려봐 때려봐. 야 때려봐. 3초 감소하니? 때려봐. 안 감소되는데? 아 토마 자신을 제외하고. 아 이런. 왜? 왜? 왜 낙공이 안 되는 거지? 혹시 타탈 이거 낙공 안 되는 건가요? 이 스킬 쓰면? 안 되는 거야? 너 몰랐어. 타탈 안 되는 줄. 이거 쓴 상태에서 날개밖에 안 되는구나. 어쩐지 B를 눌러도 낙공이 안 되더라고. 원숫이야 해서 안 보여. 보이지 않아. 아직도. 선고한다. 근데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이만큼 몰 것 같진 않은데. 아 혹시 깃털로 이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? 오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. 독수리 따위 없어. 조각상 따위. 저기 있다고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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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 밑에? 없네. 주추족이 파고 있는? 어쩐지 수상하더라. 쟤 혼자 저기서 뭘 파는 게 이상했어.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는데. 어? 어? 열 여덟? 아직도 세 개가 모자라. 망해서 오늘 콘텐츠 끝났습니다.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아직 한 시간 남았다고요? 아니 원래 열한 시까지거든요? 제가 항상 연장 방송 한 거였는데 여러분 모르셨구나. 빨리 붙잡을 방법으로. 뭘 붙잡. 이제 집 와서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송이라고요? 아니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. 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채팅? 어디선 밑장빙이야? 이걸 안 속네. 온 지 얼마 안 됐어요? 왜 늦게 왔어요? 왜 늦게 왔어? 어? 나 여덟 시부터 방송한 거 몰라요? 10시부터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? 아 그럼 내일부터 10시에 방송할까요? 10시부터 11시까지. 너무해. 그리워지면 보고 싶어 하겠지. 사장님 사장님. 보고 싶었어요. 성장한 모습으로 고대바위용 보고 싶다고요? 아 고바용 오 좋아 아야카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구만 오랜만인데 좀 무서운데 멘트는 많이 노려내셨는데 목이 많이 갈라졌어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자꾸 붙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해서 그런 거잖아 미쳤어 얘 너무 쎄 아 아파 그럼 디오나를 데리고 올 거야 어 됐다 됐다 바꿔보자 사냥 시작 뭐냐 나도 주작 한번 해보는 절대 발목적지 않으리 들량 주작단 일단 원충이 필요해 일단 궁을 채우자 이거 모나 어떻게 채우지? 어 모나 죽어 어? 잠깐만 안 돼 모나 죽었다 야 옆에 채워야 돼 어 됐어 됐어 도망가 나의 딜량 주작을 보여주마 이 조합이구나 아 아 젠장 됐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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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 쓰고 에네 쓰고 모나 모나 쓰고 아야카 쓰고 도망칠 수 없어 두근 아 아 아 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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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카 아야 하는 거 잘 봐 도망가 뭐야 심포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